너무 맛있어 개더우네 어 저희 뭐 마실까요? 네? 아 너무 말라고 아 근데 그거 하잖아 페이스북 이벤트 에버랜드랑 트로피카랑 유회라는 거 알죠? 아 알죠 알죠 아 그 메뉴 얘기할 때 그 춤추면은 트로피카랑 이거 추면은 아 진짜?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요? 아 진짜로? 에버랜드랑 트로피카랑 그걸로 그럼 할인 받아서 먹으면 되지 않나? 삼성 제휴여가지고 내가 그 춤을 못 춰서 나는 근데 진열이가 그 춤을 원래 연습을 했어요 아 진짜? 근데 이게 춤을 잘 못 춰야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안 살려줄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준다니까 진열이 캐리 가나요? 진짜 이거 브이로그에 야 이거 찍어서 올리자 재밌겠다 팥뿌리 갓뿌리 갓뿌리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추후 한번 쏴 우와 야 멋있다 멋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요? 아이스크림요? 아이스크림도 돼 근데 여기 이게 다 된다고 삼성 제휴여스 다 돼 삼성 제휴여스 다 돼 삼성 제휴여스 다 돼 아 다 돼요 다 돼서 어 못 떨린다 진짜 아 나 멋있다 이게 뭐라고 떨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코가 너무 높은데 네 조금만 더 네 총을 줄게요 초코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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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 아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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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해야 돼 얼마 3천원인데 3천원이야? 50% 할인된 가격인가요? 네 50% 할인된 가격인가요? 3천원이에요 원래 6천원 아닌가요? 3천원 아 이거 초코덕 춤추면 여기 뭐 할인된다고 하는 거 없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 봤어 롯데월드인가? 이게? 롯데월드도 아니고 그냥 부화기 최 quantum 은기 여전히 감사합니다 요새 얼마에 불사하셨어요 야 요새가 제가 롯데월드 이벤트를 그걸 어 넘어 너무 안가닙니까 그쵸 아니 우리 아니 초코덕 아니 모습을 아니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너무 불쌍하다 화라도 내면 덜 불쌍할텐데 다들 끌지세요 한입만 먹어도 돼요 너무 웃기다